올해 원주 지역의 추석 차례상 비용은 평균 23만 6천 원이 예상돼 작년보다 11%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. 원주 소비자 시민 모임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19곳에서 추석 성수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계란과 곶감, 송편, 돼지고기 등 주요 품목값이 오르면서 작년보다 4인 가족 기준 상차림 비용이 증가했습니다. 특히 곶감과 계란, 두부, 대추 가격은 전년도보다 평균 30% 이상 올랐습니다. 전통시장 차례상 비용은 평균 20만 5천 원으로 마트에서 구입할 때보다 4천 원가량 저렴할 걸로 전망됩니다.